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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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톤으로 해주세요. 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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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이죠? 오디오가 하나 비네요. 그렇죠. 추석을 참 길게 지내가지고 얼굴 잊어버리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기억나도록 이렇게 모였네요. 네. 자. 오늘 우리 진행자이신 삼림께서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오늘 빠지셨는데 이거 제대로 진행될까 모르겠어요. 네. 드디어 또 한 번 없는 한 번 해보네요. 좀 썰렁해졌죠? 네. 가끔이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더 썰렁해진 것 같아요. 아니. 사회자분 없이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사회자 역할을 3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좀 낯설죠? 군항 토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박씨님.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 추석 연휴를 한 열흘 연휴였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3, 4일 정도 쉬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뭐 역사나 문화적으로 본다면 경복궁 그리고 뭐 창덕궁. 한복 입고? 그리고 아니요. 한복을 안 입어도 이제 무료 통과잖아요. 아 그렇게 됐어요? 네. 가본 지 하도 오래 돼서. 연휴 때 입장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이제 창경궁. 그리고 뭐 현대미술관 등등 유료로 되어 있다가. 아 현대미술관까지 가셨어요? 네. 그 난해하다는 현대미술. 네. 지나가다가 그 민속박물관에서 지나가고 이제 횡단보도 지나니까 있더라고요. 원래 유료로 4,000원인데 그날은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쭉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 난해해요. 거기서 주로 뭐가 제일 난해하던 거예요? 글쎄요. 평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총. 2차 세계대전 전쟁에 대한 경종을 하는 총들이 한 수백 정이 위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거 봤는데 그건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전쟁과 평화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남자라고 그래도 총에 관심이 있네. 아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다른 건 없어요 그래도? 네. 아 근데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에 사람들 많이 오셨던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 속에 사람 인파 속에 그냥 묻히는데요. 거기 이제 외국인도 많아요. 외국인도 굉장히 많고 뭐 갈 데가 딱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모든 궁궐들을 한번 쫙 훑어봤어요. 근데 이제 뭐 재밌었고요. 다음에 궁궐편 또는 뭐 조선왕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한번 썰 풀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이 궁궐을 자주 갔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좀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다 둘러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진 찍고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게 컨텐츠를 좀 작성하려고. 원래 자주 가시니까. 네. 근데 궁궐을 막상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궁궐 규모가 작긴 해요. 금방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범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아니면 좀 쉬고 싶었어요. 거기도 보면 정자 같은 거라든지 잔디밭이라든지 좀 힐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는 이게 다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저는 그냥 끝. 자 그럼 우리 제이님. 아 저는 연휴 중에 변산반도 쪽을 갔었어요. 또 갔어요? 아니요. 처음 갔어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 갔는데. 아 지난번에 이제 다른 반도를 갔다 왔구나. 변산반도 쪽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심청전. 심청전이 그 전설이 이제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곳이더라고요. 알고 간 건 아닌데. 네. 그러면서 근데 심청전 그 전설은 황해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가보니까 부안인데 부안의 변산반도 쪽에 용궁이 있다. 그 용궁에 계신 이제 해신 바다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수성당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예로부터 바다의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어요. 네. 저도 변산반도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처음인. 아 그러셨어요? 다음은 꼭 가봐야겠어요. 네. 간 김에 그냥 이제 주변의 네이버 지도 보다가 수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이콘 표시가 좀 신비스럽더라고요. 무슨 신사처럼. 그곳이 이제 바다의 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고 거기에 이제 심청전에 관한 유래 그리고 심청전에 그 전설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으로 추측된다라고 해가지고 표지판까지 세워놓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재를 지낸다고 해요. 가보니까. 거기에는 또 계양할미. 계양할미? 네. 계양할미라고도 돼 있는데. 들어본 것 같은데? 계양할미. 그 이분이 이제 전설처럼 전해지나 봐요. 그래서 서해바다를 돌보는 수호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 명의 딸인데 각도에 이제 시집을 보내서 돌을 이제 지키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전설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수성당 터에 이제 가보니까 실제 영정처럼 이렇게 그려서 모셔놨더라고요. 절처럼. 그리고 뭐 절에 가보면 산신각이 있잖아요. 산신각에 그 호랑이를 데리고 계신 그런 이제 할아버지 영정이 있는데 보통은 그분의 마지막 당군이신 고열가 당군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정도 같이 모셔져 있고 좀 특이한 것은 또 관우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영정도 같이 모셨던데 하여튼 뭐 흥미로웠습니다. 의외의 곳을 발간하게 된 것 같아서. 네. 처음 듣는 우리 이 설명. 저도 관심이 가네요. 네. 한번 이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서 휘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무슨 당이라고 했죠? 네. 수성당. 수성당. 부안 변산반도의 수성당 있습니다. 이게 곳곳에 보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그런 유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연휴 동안에 좀 유적 탐방 좀 하셨어요? 저는 유적 탐방 대신 그 산에 좀 갔다 왔어요. 아 산에요? 오 좋죠. 산에 자주 가시네요. 역시. 어느 산 가셨어요? 아니요. 올해는 산에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화학산을 올라갔다 왔어요. 화학산? 화학산. 화학산. 네. 저기 춘천하고 가평, 화천 거기에 걸쳐서 있는 산인데 해발 1400미터인데 그 산 꼭대기에는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 근처까지만. 아 그렇구나. 저도 집이 남한산성이거든요. 남한산 이렇게 산이 있는데 거기 중턱도 못 갔어요. 왜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리고 조카가 놀이터에서 놀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요. 조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조카 바보. 아 조카 바보. 아 조카 바보. 그렇군요. 그런데 애 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나 또 우리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혼자 본 건 아니라서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그냥. 그걸 애 본다고 하죠. 이렇게 멀리서 보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그렇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의 본론이 뭐죠? 오늘은 주제가 이제 대한제국과 그리고 고종황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제국이 1897년 10월 달에 그때 이렇게 선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올해가 10월이잖아요. 그래서 120주년이 되는 해고 또 120주년이 되는 달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대한제국을. 일부 학계에서 기념 학설대회를 한다는 얘기도 있죠? 이미 뭐 여러 번 한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못 가봤지만. 그리고 이제 10월 12일, 13일, 14일에는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그걸 기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재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천제 그리고 고종황제 즉위식 그리고 선포식 그리고 환구대제를 전부 이렇게 재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재현하는 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초로 재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조직에서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못 봤던 일이죠.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을 좀 이나 고종황제를 좀 부정적으로 또는 약한 군주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식적인 그런 행사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렇죠. 주로 이제 망국의 군주, 무능한 군주 뭐 이제 그것이 대명사처럼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부정하는 그런 근거가 돼버렸는데 요즘 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대한제국은 결코 그렇게 무능한 나라는 아니었다. 대한제국이 무너지는 같은 결정적인 문제는 내부의 부패, 관료들의 부패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이제 커졌거든요. 네. 보통은 뭐 고종을 우유부단한 왕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올해가 진짜 이제 특별한 연도인 것 같아요. 120주년이 되니까. 근데 뭐 연휴 때문에 개천절의 의미나 또 이런 대한제국 선포날 이런 것들이 잘 좀 묻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이해서 또 문 대통령님께서는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당선 전에 언급하신 게 있는데 1897년 정유년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해였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고종에 이루지 못한 새로운 나라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대한제국 우리 국호가 지금 대한민국이죠. 실질적으로 이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의 뿌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보수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는 1948년이죠? 네. 48년을 건국절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을 국부로 받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대한제국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오늘 다루면서 생각해 보면 1948년 건국절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이고 사고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이제 이태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이제 그 이 건국절 문제가 이렇게 고라푸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건 식민사학의 영향이다. 대한제국을 부정해야 이 일제 식민 강점 이것이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대한제국을 갖다가 아까 방금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한 대로 무능한 나라 망국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본이 한국 그러니까 조선 강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건국절이 이제 저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나라 수립일이니까 아무래도 뭐 개천절에 연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모든 그런 논란을 좀 일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하면은 또 명확하게 되지 않나 48년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대한제국 성포 12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처음으로 재현하는 두 가지가 대한제국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나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종 황제 즉위식 그리고 대한제국 선포식인데 고종 황제 즉위식이라는 것은 고종께서 이제 황제로서 즉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나라가 실제 천자국이었고 그것을 위상을 바로 세우는 그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호를 자체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주권을 지닌 자주 독립국으로 재탄생한다. 이 의미를 이제 동시에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4일날 그 토요일날 하는 행사도 보시면은 어가행렬 그리고 고천제 고종 황제 즉위식 대한제국 선포식 황구대제 이런 순서로 재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고천제는 뭔가 봤더니만 번역을 해놓은 거 보니까 아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고천제가 하늘에 계신 신께 재를 지내는 그런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천자로서 하늘에 계신 뭐 신이라고도 했고 우리는 뭐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분께 이제 재를 실제로 지내면서 황제로 그리고 우리 자주 독립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대한제국이 건설 그 건국되기 이전의 어떤 배경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긴박했던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얘기하죠. 동학부터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맨날 고대사를 다루다가 갑자기 현대를 왔더니 조금 좀 현대사도 굉장히 논란이 많죠. 아이고 아닙니다. 그 뭐 동학혁명이 있었잖아요. 1894년에 우리가 이제 가보 동학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보 동학혁명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나가지고 다음 해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뭐 지금까지 을미사변이라고 또 해왔는데 바로 다음 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과정이 있고 나서 이제 구종의 어떤 황제 등극 대한제국의 새로운 어떤 건국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먼저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1895년 10월 8일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또는 뭐 을미외변이라고도 요즘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선의 왕비가 자신의 왕궁에서 일본 낭인들에게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되고 불태워졌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되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기사를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은 그냥 낭인이 아니다. 이건 낭인이 아니고 일왕직속의 최고 통수기관인 이 히로시마 대본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히로시마 대본영에 의해서 저질러진 국가 범죄임을 밝혀졌다. 이게 언제냐면 2011년에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인이라는 책이 이제 나왔는데요. 김문자 씨에서 펴낸 책인데 이게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저질러진 국가 범죄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동학혁명에서 이 동학농민군을 우리가 보통 30만 또는 한 60만까지도 이제 대학살이 벌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교과서나 너무 다루지 않고 혁명이라고만 하니 그 안에 있는 내용 본질을 잘 모르잖아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학살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학살을 명령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좀 전에 얘기했던 히로시마 대본영이에요. 여기에서 동학농민군을 모조리 사륙하라라고 하는 지령이 딱 떨어지거든요. 모조리 사륙하라라고 해서 토끼몰이 하듯이 해가지고 그 60만이나 되는 동학농민군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해에 명성황후를 시위하는 것도 이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명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적인 어떤 대범죄를 세계사회에서도 유래가 없는 범죄를 저질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를 그 갑오 경장이 일어났다. 이건 방금 이제 우리 박 씨님 얘기한 대로 그걸 미화시켰다. 그 일본의 범죄를 갖다 미화시킨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갑오 외란으로 불러야 된다. 실질적인 것은 일본이 우리 땅에서 우리를 사륙한 그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과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전쟁이다. 그래서 갑오 외란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새롭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도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갑오 경장하면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개혁을 하는 모습이 갑자기 이제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아 일본이 들어와서 뭔가 잘 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어떤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일본이 자기들의 어떤 그 범죄를 전쟁 범죄를 합류화시키기 위한 교묘한 언어의 장난이고 그것이 역사 용어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우리 사학계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 1894년에 일어났던 우리의 불행한 일을 있게 만들었다. 그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이런 어떤 사륙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의 원폭이 이렇게 투하된 거기서 뭐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그런 것이 그런 것의 어떤 원한에 그런 것이 폭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사실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한 엄청난 이제 큰 사건인데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된 이제 경위가 어떻게 됐냐면 우치다 영사가 일본 외무차관에게 왕비를 시해하는 당일날 오후에 곧바로 사건 계열을 적은 극비문서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나서는 불태워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불태워지지 않고 외무차관이죠. 하라 다카시가 그것을 이제 자기 창고에 갖다 두게 되고 이것이 90년 뒤에 다른 문서들과 함께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하라 다카시 관계문서로 묶여가지고는 빛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왕비를 살해한 자는 우리 수비대의 어느 육군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것은 일본의 군부 군사 작전으로 이제 진행이 된 전쟁 범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온 게 하나 재미있는 게 있는데 1894년에 조선 상황을 갖다가 일본의 풍속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도시히데라는 일본 풍속화가가 그린 제목이 뭐라고 돼있냐 1894년에 조선에서의 상황을 그린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조선 경성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일본화가인데 그렇죠. 명백하게 전쟁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우리는 단순하게 당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싸웠잖아요. 동학군이 싸웠고 그다음에 의병들이 일어나면서 의병들이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이죠. 이것은 우리가 총안방 안 쏘고 망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알아왔잖아요. 대현지국 그렇게 망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단지 이것이 이제 워낙에 국세 차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려가지고 승리자의 기록이란 그 말대로 우리의 실질적인 역사의 의식마저도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참 남담한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고정황제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대내적으로 모두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주 드러나게 뭔가 정책을 쓴다든가 나라의 독립의지를 표출한다든지 그런 점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런 면이 사실은 우유부단하게 비춰진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2차 동학 봉기 때는 고정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또 그걸 이렇게 동학이 봉기해가지고 일본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럼요. 실적으로 전봉준하고 고정황제하고 만나가지고 지원도 하고 미리 서로 몰래 약속도 하고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밝혀내기보다는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우리의 역사관을 무너뜨린 그 시각으로다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사뿐만 아니라 이 현대사, 근현대사조차도 일본의 시각에 의해서 아직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식민사관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거는 고금을 망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어느 소위라고 하셨는데 실제 명은 이제 육군 미야모토 타케타로라고 하는 소위인데요. 이 소위가 실제로 명성황호를 칼로 찔렀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명성황호를 찌른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그런데 또 일본의 어떤 태도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에 보면 쿠시다 신사를 하고 있어요. 그 신사를 가보면 이 명성황호를 찌른 그 검을 갖다가 거기 또 보관을 하고 또 신성시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런 건 사실은 이게 외교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신사참배가 항상 문제시되는 이유는 전범국가이고 참회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신사참배 자체가 이제 전범자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것을 참배하고 영웅으로 우상시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노를 사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후꼬과를 여행을 가면은 여기도 이제 여행지로 쿠시다 신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알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가지 말아셔야 된다. 거기에 이제 명성황호를 시해한 그 칼이 있는데 그 칼을 보관하고 신성시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꼭 그런 것들이 이제 신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더라도 우리 근대사의 아픔 그런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치욕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일본을 가르쳤던 스승국으로서의 위치를 찾을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주류사키는 뭐라고 나와요? 오히려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과연 이게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에서 할 얘기냐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경복궁을 또 이번에도 가봤는데요. 경복궁 그 끝자락 이제 근정전 뭐 사정전 해가지고 저 끝자락으로 가면은 건청궁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례를 당해요. 시해를 명성하고 시해를 당하는데 거기를 가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런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감정이 많이 들고 야 이런 곳에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곳에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시해당한 그 곳에 고종은 못 있었겠구나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 압박 속에서 결국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워낙에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일 관료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종 황제로께서는 어떻게든지 그 난국을 돌파해서 일본으로부터 간섭을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종 황제가 생각했던 대로 자주 이 국가를 이룰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 고민 끝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아간 파천이라고 하는데 이 파천이라는 것도 일본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식민사가 아니게 들어있는 용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냐. 아간 망명. 러시아로 망명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파천과 망명은 차이가 있거든요. 당시에도 외국에서는 대부분 망명이라고 지칭을 했대요. 파천이라는 것이 이제 왕이 도성을 버리고 지방으로 피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방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고종에 대한 노골적으로 폄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옆이잖아요.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멀리 가지를 않았어요.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궁궐을 탈출했을 뿐이지 그 한양도성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간 파천이 아니고 아간 망명이다. 저도 뭐 그거에 굉장히 동일하고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 1896년 2월 11일입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 지났나요. 이런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몰래 이제 탈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러시아 공간에서 이 고종이 나와라고 이제 시위를 앞에서 이제 많이 해요. 일본이 군대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황궁을 하시오라고 이제 압박을 계속 강하고 그리고 뭐 그때 일본의 갓도 공사 일본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 앞에서 황궁 시위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와 일제와의 그런 어떤 외교전쟁이 굉장히 뜨거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때 무슨 각서도 이렇게 체결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 이제 러시아 공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아관망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역할을 많이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일본은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사가 좀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한두 달 치밀한 작전을 짠 다음에 탈출하신 거거든요. 그 전에 국녀들로 하여금 가마를 태워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자주 들락거리게 왜냐면은 국문을 다 일본 군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항상 검문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드나들게 하고 비슷한 행렬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맞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뇌물도 주고 뭐 잘 봐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한동안 하고 나서 그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가지고 여자 가마에 타서 위장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궁궐을 탈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그냥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계획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죠. 진짜 구군이 새하고 또 나라 자체도 그랬지만 이 가정이 평탄하지가 않았잖아요. 명성황께서는 시해를 당하시고 이우왕자라던가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 황갑의 이제 늦둥이를 보신 너무나도 예쁜 딸 벽혜홍주의 그런 비운의 스토리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국호를 선포를 하시는 일이나 그리고 칭제를 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고종 황제께서 실제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환궁하지 않았겠죠. 경복궁에서 나와서 러시아 공상을 갔다가 아예 저기 뭐 딴 데로 떠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다시 준비하신 건 뭐냐면 결국에는 궁으로 다시 복귀를 하신 건데 경복궁이라고 하는 곳은 그 뭐 우리가 명성황으로도 시해당한 곳이고 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곳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덕수궁 덕수궁이 그때 이제 경운궁으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바뀌는데 이 덕수궁을 보면은 그 주변에 이제 대사관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다시 이제 경운궁으로 2차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궁을 수비할 시위대 병력을 확보하고 경운궁과 러시아 공관의 지금거리에 또 러시아 공사관 내에 러시아 병력들을 상주시키고 유사시의 경운궁 내에 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한 후에 그다음에 고종이 다시 경운궁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1895년에 10월에 국무이신 명성하우가 시해를 당하셨는데 그 이듬해 1896년 그러니까 명성하우를 시해한 그 일본인을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이제 조선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김창수라고 알려진 인물인데 10월 19일에 이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실제 개봉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영화가 이제 김창수라고 나왔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좀 분석 들어가고 영화 비평 나오고 하면서 김창수가 김구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관심이 이렇게 사실 많이 가고 우리가 아직까지 영화의 김구 선생에 관해서는 다룬 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다룬 건 없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실제로 독립운동 이렇게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인데 그런 과정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일본인을 때려 죽이고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감이 됐겠죠. 여관에서 이제 막걸리를 뭔가 마시고 있었대요. 일본인이. 그런데 딱 보니까 뭔가 이게 일본인 같은데 조선인을 변장을 했네. 게다가 검을 차고 있어요. 명성왕으로 죽인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때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스무 살에 20세의 청년이었다고 해요. 김창수 씨는. 그때 열혈 남아죠.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잡히게 된 경위를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그게 바로 이제 스스로 자신의 거처를 적어서 벽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벽에 붙일 때 뭐라고 공표를 했냐면 조선인으로서 조선의 국모를 시해한 일본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청년으로서의 그런 포부 기백 이런 것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죽음을 불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밝혔다는 거죠. 내가 이번 일로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일이다. 그리고 조선의 청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천우신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은 어떻게든 이 청년을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결국에는 이 사형에 대한 재가가 이제 국왕 고종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께서 그것을 알고 거기에 써 있는 게 뭐냐면 국모보수. 그 국모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게 써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고종 같은 경우도 이런 그거에 이제 분노하고 원한이 맺혀 있었는데 아 얘는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잡혀 있었던 인천에 인천에 있는 경찰서죠. 거기에 이제 고종이 잡혀 있는데 거기 고종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고종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김창수 김구 선생이 잡혀 있는데 그거를 알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화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럼 굉장히 이제 정말 그 하늘이 도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서울 인천 간의 전화 개통이 바로 사흘 전에 이루어진 시점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고종께서 전화를 딱 넣으셔가지고는 형을 집행하지 마라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는 명을 내려서 진짜 하늘이 도와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목숨을 이제 부지하시고 결국에는 독립운동의 그런 장으로서 역사에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황제는 지식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신화들이 물어볼 정도로 그러면 무슨 책이 어디 있다 아니면 그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아주 박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이제 전화 얘기 나왔지만 이 전화 들어온 게 몇 년이에요 지금? 전화가 일찍 들어왔죠. 아 우리나라의 전화가 1893년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네요. 네 들어온 거. 그런데 이제 그 전구가 언제 발명되는지 아세요? 전구 에디슨이 발명을 했죠. 네 그렇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게 1878년이에요. 1878년 그 뒤 10년 뒤에 경복궁에 전구가 켜져요. 음 1888년 정도겠네요. 1887년 87년 그러니까 일본도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뿔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선이 더 빨랐던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새로운 문물에 대한 도입을 위한 그런 강력한 열망이 강했던 거죠. 고종황제께서. 이 근데 이 발전기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전기뿔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건들건들 댄다 해서 건달뿔이라는 이제 그런 별명을 넣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요즘 쇄성말로 어떤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들한테 얼리아듭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종황제가 그런 분이었었다는 거죠. 뭐 사실은 그때 왕황제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굉장히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개혁적인 인물이었네요. 뭐 이제 전차 같은 경우도 1889년에 개통됐다고 하거든요. 전차가. 근데 이제 당시 일본 군대도 와서 그 전차 다니는 걸 보고 상당히 신기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일본에도 그 전에 그 전차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독교가 아니라 교토 교토에서 교토에 우리나라보다 한 4년 정도 먼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그 사람들도 전차를 못 본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신문물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주 독립 부국강병을 꿈꿨던 거죠. 뭐 이때 당시에 뭐 전화기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지금도. 아 진짜 그 김창수에게 고종이 전화를 했냐 아니면 전보를 쳤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1902년에 대중적으로는 이때 전화가 개통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중적이 아닌 이제 그 도입된 것은 또 1893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이제 백범일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백범일제는 그 김구 선생이 분명히 여하튼 고종께서 대군주께서 친히 전화하신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기술을 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종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인지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전화를 받은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하다. 그리고 뭐 전화가 됐든 전보가 됐든 간에 이제 고종이 무언가로 이제 연락을 하신 거죠. 연락을 해서 그것이 이제 사흘 전이었다. 굉장히 이제 만약에 이때 김구 선생이 사형 집행을 당했다면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역사 자체가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아찔한 그런 순간이었다. 그렇죠. 또 새로운 분을 또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야 되겠죠. 네. 백번 김구 선생의 청년 시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번 영화 개봉도 있고 또 대한제국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도 사실 이 사건을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 한 20여 년 전이니까 TV에서 이제 그 다룬 적은 있어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잘 안 다뤄지느냐. 김구 선생이. 이승만의 어떤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그게.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고. 지금으로 보면은 뭐 블랙리스트에 걸리지 않겠어요. 만약에 있는 김구 선생에 대해서 이제 뭐 영화를 맡든 뭐 하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승만이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한 그 경쟁 침류를 갖춰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주 파잖아요. 김구 선생은. 그리고 원래 김구 선생의 암살의 배후로 보면은 거의 이승만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승만이 상당히 이제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이제 강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네. 참 불행한 일이죠. 맞아요. 그때 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독립투사들이 의문의 죽음을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아직 대한제국 가려면 이제. 네. 어디까지 갔나요. 네. 그 고조원께서 이제 아관 망명을 하셨다가 경운궁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죠. 복귀를 하시고 복귀하신 때가 언제냐면 드디어 1897년으로 들어왔어요. 1897년 2월 20일에 러시아 공관에서 1년 9일 만에 그 러시아 공관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경운궁으로 2차를 하셨다. 그것은 고종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지 어떤 압력에 의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경운궁으로 2차 하고 나서 3,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외교적인 타협안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두 나라가 같이 공동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자.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보호국이다. 조선의 공동보호국으로 설정을 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도움을 주겠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지만 사실은 이제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제 조선에서 이제 러시아가 조금 이제 발을 빼려고 하는 상황이고 일본은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고종이 선택한 어떤 신의 한수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대한제국의 선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고종이 미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걸 무슨 말로 해야 될까요? 미끼를 던진다고 할까요? 그 백성들이 또 칭제 그러니까 황제를 칭하소서라고 하는 칭제 요청을 하는 상소를 올리게끔 이렇게 하고 그런 여론을 조성을 한 다음에 이 칭제가 여론이다. 여론의 대세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고사를 합니다. 아 칭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고사를 하다가 10월달이 되어서 칭제 요청을 수락했다라고 하는데 그 수락한 날이 또 10월 3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보면 개천절인데 이때로 보면 뭐 음력이었겠지만 그래도 10월 3일 날 이 칭제 요청을 수락을 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서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 선포가 되고 그 전에 칭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칭제라는 것이 고종 황제께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계셨는데 신하들이 칭제를 하소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탄원이나 그런 상소를 올렸던 것이 아니라 이 칭제는 고종이 자발적으로 그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께서 이제는 칭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불씨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군주제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민국을 꿈꿨다는 것이죠. 입은 군주제이지만은 고종 황제께서는 이 국가라는 말보다 민국이란 말을 즐겨 썼다래요. 이것은 또 이제 그 정조대왕. 정조대왕도 국가라는 말보다 민국이란 말을 많이 쓰셨고 풀어서 보면 뭐 백성의 나라. 그렇죠. 그 개념이 상당히 강했다래요. 그래서 이 고종 황제 때 서월 제도하고 노비의 상속제가 없어져 버려요. 뭐 가보 경쟁이니 뭐 이런 데 없어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고종 황제께서 지시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 뭐 칭제가 뭐 어떤 반대에 크게 부딪혔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여론의 대세를 완전히 형성을 했던 거네요. 진정한 이제 독립국으로서의 어떤 그 길을 가자. 그런 그 분위기가 강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일 양국의 이 조선 공동보호국화 기도를 이제 분쇄하는 그런 어떤 고종의 전략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고종이 국호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면 국호를 정해야 되니까 국호를 정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10월 11일이네요. 전현직 대신들을 전부 소집을 한 확대 어전 회의를 열어가지고 국호 재정을 논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국호를 정해야 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순택이라는 신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자가 예전에 봉해진 조선이란 이름을 그대로 칭호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명이 새로워졌으니 국호를 정하여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명 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있고 이제 조선이 있는 그런 어떤 속국으로서의 조선이기 때문에 단군 조선보다는 이제 기자 조선을 신봉을 했거든요. 기자가 와서 우리 조선을 문명화하게 했다. 개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이제 유학자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죠. 네. 뭐 퇴계이왕 선생이나 율곡이 선생께서도 뭐 단군의 시대는 너무 오래 전이라 상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자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명이 발전했고 우매한 백성들이 그때 깨어났다. 이런 식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 역사관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죠. 그렇죠. 이제 고종 황제께서도 왜 대안으로 했느냐.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는 명나라의 이름을 두 개를 들고 가가지고 허락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이게 구력의 역사를 가진 이름이라 이거죠. 그걸로 시작했죠. 그래서 나라가 독립으로 새로워지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국호를 정해야 되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의였으니 그래서 그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안이라 하자. 그래서 만장이처로 이제 대한제국이 된 거죠. 실제로 고종실록을 보시면 삼한 땅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쓰도록 하라. 이런 이제 고종의 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한의 땅이었다. 그렇죠. 뭐 한글자로는 한이라고도 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큰 한, 큰 나라다라는 뜻에서 대안을 쓰자. 국호를 대안이라고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친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그런 공식적인 선포일은 1897년 10월 12일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삼한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고려가 후산국을 통일한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남삼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전에 있었던 당군조선대의 대륙삼한의 존재를 또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삼한이라는 용어가 식민사관 영향으로다가 방금 우리 제이님 얘기한 대로 남쪽 한반도, 한강 이남의 삼한을 머릿속에 그리지만 고구려가 망하고 당나라에 묻힌 고구려인들의 묘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삼한, 삼한, 삼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글자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그걸 그냥 다 삼한 사람, 통칭해서 삼한 사람 그런 의식들이 나타나는데 이 주류사관에서는 이거를 대륙 삼한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남삼한의 그 기록의 영향으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인식일 뿐이지 만주까지 포마하는 삼한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왕에서 황제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작았던 그 삼한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고종이 얘기했을 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 대자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삼한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된 시절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때 삼한은 남쪽의 그 소국 삼한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통틀어서 삼한이라 했기 때문에 그 의식의 삼한, 그러니까 한이라고 봐야죠. 삼한. 그 삼한. 그 의식이 오게 된 게 바로 이제 고조선 이전에 있었던 삼한이다. 삼한이 바로 고조선이고 그때 당시에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륙삼한이죠. 만, 진한, 변한이 바로 그 만주의 번한. 번한. 그렇게 아울러서 있었던 그런 대륙삼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의식 속에는 만주를 항상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도를 조선에서 조선 영어로 확실하게 청나라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토문강 이동은 조선 땅이다 하는 것을 전개비에 박아넣잖아요. 그러니까 만주를 회복하려는, 그러니까 비록 이제 그 국가가, 나라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영토는 하나라도 못 뺏긴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땅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거죠. 만주를. 뭐 칭제라든지 그리고 국호를 대안으로 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고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 그것을 볼 때도 고종이 과연 그 작았던 남삼한을 다시 계승하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것은 좀 의문을 가지지만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현재 우리 주류사학계의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사실 고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일본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했던 때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칭제를 하실 때도 황구단에서 이렇게 직위식을 하시고 나서 경운궁으로 외국 공사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칭제를 선언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고종께서 백성들의 요청에 못 이겨 칭제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입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고종께서 모든 것을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대안의 그 원래 그 주권의식을 다시 일으키시라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 자주적인 내용들은 부정해버리고 끊임없이 안 좋은 면만. 우리 스스로 설력을 했던 그런 노력들은 찾아내지는 않고 일부 뜻 있는 학자들이나 연구를 하고 있지. 대다수의 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것만 연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식민지 발전론. 참 한심한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그 대안이라는 국호를 정했습니다. 국호를 정하고 이제 그것을 선포하면 되는데 선포를 하려면 하늘의 그 하느님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위패로 보면은 황천상제님께 죄를 지내는 그런 죄를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원구제 또는 뭐 황구대제라고 하는데요. 그 황구대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인이 뭐 그 원구단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데 가보셨나요? 아 지금 이제 서울에 남아있는 곳은 원구단이 아니고 황궁우. 아 맞아요. 네. 정말 외롭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접불이 갔다 왔다고 한번 자랑했었죠? 아 네. 네. 갔었죠.